SBS 김정은입니다. SBS 김정은입니다. SBS 김정은입니다. 그룹 세븐틴이 팬들을 위한 깜짝 선물로 트로트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노래 경음악의 신은 세븐틴 특유의 유쾌한 매력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지난 10월 세븐틴 자체 예능 콘텐츠인 보잉 세븐틴에서 탄생한 노래입니다. 멤버들은 11번째 미니앨범 발매를 앞두고 페이크 닦기 형식으로 뽕짝 앨범 제작기를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세븐틴의 컴백 프로모션 일환으로 완성된 노래지만 정식 음원으로 듣고 싶다는 팬들의 요청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세븐틴은 경음악의 신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의 신 리믹스 버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